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같이 힘을 모아서 소리질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도 잘 보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 잘 보여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공산에서 아주 시원한 저녁에 아 시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요 그럼 마음만은 시원한 저녁에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아 이게 더워서 제가 원래 해드릴게 없어서 오늘은 노래를 좀 많이 불러드리고 2월 7월이라고 오늘 한번 신나게 하면 놀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오늘 일찍부터 와서 기다려주셨죠? 네 오늘 낮에 햇볕이 뜨거웠을텐데도 오늘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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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어요 어우 노래를 잘 따라 부르시네요 네 지금은 불러드린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남자는 말합니다 하하하 노래도 잘 따라해주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첫 번째 불러드린 노래 제목은 풍마늘 불려라 하나 둘 시작 풍마늘 불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 풍마늘 불려라 과할 필요도 없어서 대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하... 여성분들 준비 여성분들 시작 풍마늘 불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 풍마늘 불려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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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남성분들 준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성분들 준비 됐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시작 풍마늘 불려라 하하하하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해 시작 풍마늘 불려라 아 그래요 어우 군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 잘 따라해주셨고 남자는 말합니다 시작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자만 아는 사람아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곡을 불러드렸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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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덥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래를 크게 따라 불러주시고 또 박수도 쳐주시고 함성도 쳐주셔서 어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주 시원한 여름입니다 근데 며칠 전 여름밤이랑은 그래도 조금 다르죠? 네! 하하하하 아니에요? 하하하하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공기가? 하하하하 그래요 이제 물론 지금도 덥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저녁이 아주 선선한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름에 이 무더위와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아름답고 화창하고 행복한 가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하하하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남은 한 해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대박날테나 갈까요? 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하하하하 자 세상아 대박날테나 하하하하 숨죽이고 오늘도 난 버텨 하하하하 며칠만 참자 월 끊으며 내면 나 하하하하 잘하면 네 너 잘못하면 나를 끝하여 만만해 내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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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게로 와라 그대 한 번 더 두려워 보자 그대는 나를 따라 따라와 네가 민호다 얼른 빨리 따라와 좋아 정춘아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테다 세상아 대박 날테다 하하하하 좋아 정춘아 하하하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테다 대박 날 테다 대박 날테다 대박 날테다 assistant 세 번만! 시작! 장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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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대박날 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남은 한 해 대박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물론 우리 민호 뚜껑대 여러분들 자주 뵙고 네. 하지만 오늘 저를 실제로 가깝게 처음 뵌 분들 계시죠? 네! 네. TV에서 인사드리고 또 아 노래 부르는 모습 보시고 또 예능에서 즐거운 모습 보시다가 이렇게 직접 가깝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잘생겼어! 그쵸!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을 마주할 일이 사실 이렇게 행사 말고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때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더우시잖아요? 네! 갑자기 또 안 덥대요 여러분. 안 더워요? 네! 제가 덥습니다. 꼭 벗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또 언제 여러분들과 가깝게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렇게 만난 이 자리에서 어...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또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안 돼!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돼! 우리 단서분들 기다려보시고 안 돼! 사랑도 형님!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1번 5번 어느날 내게 왔어 소나기처럼 왔어 그리고는 내 가슴 저쇼사 2번 1번 사랑은 너였니 4번 내 가슴 네게 말린 게 사랑은 너였니 나는 놀라게 하는게 빛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흔뻑적 심게 사랑은 너였니 나의 첫사랑아 빛물보다 별빛보다 나를 흔뻑적 심게 사랑은 너였니 나의 첫사랑아 사랑은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게 사랑은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게 네 사랑은 너였니 나의 첫사랑아 사랑은 너였니 나의 첫사랑아 아쉬우시죠? 한 곡도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이번이 5회라고 들었습니다 그쵸? 네? 21회 5일째 21회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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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